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저희 트와이스가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하나, 둘, 셋! 오와! 대박이다 대박 무거워? 진짜로? 거짓말 와, 무거워 근데 고정할게 대박, 이거 대박이다 트와이스 거울인데 거울? 진짜 한 번만 들어봐 우와, 무겁다 그치? 무겁네 야, 이거 9개로 나누자 이거 9개로 나누자 9개로 잘라 그냥 한 달씩 집에 두자 돌아가게 죽을 때까지 한 달씩 집에 두자 그래, 우리 1년씩 하자 그럼 그래, 1년씩 하자 저희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열심히 재밌는 영상이나 예쁘게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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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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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